마리와 대화를 할 때 마리의 사랑스러운 표정을 모아봤습니다. 더 자주 salt 밑에 공부한 게 없다는 것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. 나랑 좀 돈을 잃지 않습니다. 아빠! 티비 그만 보고 껌 먹어 껌 마리 껌 먹어 껌 마리야? 숨바꼭질 놀이 할까? 엄마랑? 마리 쉬 안 마리야? 쉬하고 와 마리 쉬하고 오세요 마리 졸려요 거기서 뭐 발견했어 마리? 어? 근데 뭐 있어? 왜? 마리 왜? 응? 마리야 왜 안 자? 마리야 잘 잤어? 이제 무엇을 원하십니까? 마리야 엄마랑 데이트 하러 갈까? 마리씨 오늘은 엄마랑 뭐하고 놀까요? 마리야 레인보우지 레인보우 너무 모를들 Stew恋 toda murder точно knew 난 repo 끌전